이번 동영상은 저번 수업에 이어서 실제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코드레벨에서는 어떻게 구체화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한 수업입니다. 우선은 기존에 있었던 로직인 Calculator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수정하지 않습니다. 저걸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있는 클래스는 SubstractionAble, Able이 붙으면 할 수 있다는 뜻이죠. Calculator, 즉 뺄셈을 할 수 있는 계산기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름에 대한 네이밍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거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는 SubstractionAble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켜서 이 인스턴스의 SetOperance, 또 Sum, 또 Average라고 하는 이 3인방은 기존의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었던 메소드고요. 그리고 우리는 SubstractionAbleCalculator라고 하는 저 클래스에서 추가로 정의해준 Substrac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 메소드는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호출하면 이것을 호출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얘는 얘를 정의했기 때문인데 나머지 Average, Sum, SetOperance 같은 이런 메소드들은 메소드들을 이 SubstractionAble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즉,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를 SubstractionAbleCalculator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Extends, 확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Calculator의 기능을 이 하위 클래스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정의하지 않은 Sum, Average, SetOperance와 같은 메소드들을 메소드들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호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Calculator 그리고 SubstractionAbleCalculator라고 하는 그대로 다 쓰는 거죠. 제가 약자로 썼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삼각형을 써서 자, SubstractionAbleCalculator는 Calculator를 상속한다 또는 확장한다 영어로는 Extend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호를 쓰는 것은 이 개발자들끼리, 엔지니어들끼리 대화할 때 뭔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고 하는 것이 더 편리하겠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뭐 어느 정도 표준화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는 이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을 보면은 우선은 C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의 자, 이 클래스의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켜서 C1.setOperance에서 10과 20이라는 값을 줬죠. 자, 그러면 이 값은 C1.setOperance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예, SubstractionableCalculator 안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부모 클래스인 Calculator 클래스 안에 저 메소드가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있죠. 그러면 이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이 메소드에 첫 번째 인자로는 10이 들어가고 두 번째 인자로는 20이 들어가서 이 Calculator 클래스에 저 Calculator 클래스 현재의 맥락에서는 인스턴스죠. 저 인스턴스의 left 값은 10, right 값은 20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10과 20.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sum이나 average는 뭐 같은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Substruct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메소드는 보시는 것처럼 얘이고 얘는 this left 빼기 this right 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저 변수는 예, 저 변수는 Substractionable Calculator 안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left 값과 right 값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sickness etc 이거 iring 내 ô